홈페이지 희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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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부터 바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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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ymm seaman 희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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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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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화내진 것 같습니다. 지금 참 무대에 오염이 제일 잘 보입니다. 정말 이렇게도 하고 많은 아티스타를 하고 할 수 있다는 직업이었습니다. 좋은 무대를 좀 더 선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다시 무대를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팬분들이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기대가 많습니다. 네 오늘 저희 무대 굉장히 열심히 잘 해보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찌 모레 무대 하겠습니다.